아... 이거... 배터리 아니에요? 이거? 아씨, 모양만 배터리지? 걔 미친... 진짜... 배터리가 없으면 총알을 어떻게 더 만들어?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납이 나온단 말이야. 침낭... 안 가져왔어요. 존댈 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자, 육덕이 이제 할 거 많죠? 일단... 먹을 거. 그 다음에... 물 먹고 출발할 준비. 우리는 화약을 가져와야 된다? 화약 가져오기 전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어... 칼을 만들려면요. 아, 그... 총알을 만들려면요.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난이도에서는 배터리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 정말 정말 힘들지. 오페이스야... 별붕서 고맙다. 자, 이번 에피소드는 어... 명을... 총알 만들기로 하겠어요. 근데 총알을 만들려면... 좀 부족한 게 많은데... 녹화 눌렀지... 걱정은 하덜말하고... 여기 있는 차 아마 내가 다 안 뒤졌을 거야. 그럼... 그럼... 방어배틱스, 에드벌룬 다섯 개 고맙다. 방어배틱스, 에드벌룬 다섯 개 고맙다.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어? 있다. 어? 아, 이거... 배터리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아, 씨, 뭐야, 그만 배터리지? 개 미친... 진짜, 아, 씨... 아, 지금 배터리가 궁화인데... 개판이네. 배터리가 없으면 총알을 어떻게 더 만들어? 배터리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납이 나온단 말이야. 아, 짜장면 나. 아, 짜장면 나. sollteorde 앞뒤에 한 박해줘 숲 우왁 숲 신발 Penal 만약에 썬바이저에 뭐가 있잖아 그럼 종이가 살짝 삐져나와있어 여기서 무스 나오는거 아님? 무스야 무스야 엘사메 무스 무스 어 1223 안녕? 침낭... 안가져왔어요 어 그러네 침낭 깔려있는거 보고 침낭을 안갖고 왔네 어 큰일날 뻔 와 저거 모르고 그냥 갔으면 좋나 끔찍하다 온도는 딱 괜찮아서 지금 빨리 마임까지 얻는거 아야되요 지금 빨리 마임까지 얻는거 아야되요 침낭 말침낭 마이침낭 마이침낭 날씨가 좋구만 하이어과 떠나기 아주 좋은 날씨야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근데 화약도 초반에 얻은 화약들은 다 써버려가지고 아 이거 화약 되게 아껴 써야 됩니다 0.18 씩 이렇게 써야 돼 중간에 아마 화약통 그냥 지나치고 그냥 넘어간 게 꽤 있을 거야 깜짝이야 인마 저 차에도 배터리가 없겠지 배터리 자체 무게는 거의 20kg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걸 납으로 만들어서 좀 줄이는 거죠 야 이거 배터리 아닌가 이거 아 왜 이렇게 해놨대 딱 보면 그냥 배터리 같잖아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남의 거 가져가지마 이건 내 것이야 어려운 녀석 situación 야 이 새끼야 한 개밖에 안 돼 가지고 총알을 못 만들었단 말이지 6발로 할게 마빈 많아야 총알을 좀 만들 수 있는데 총알은 든든할수록 좋죠 차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지 블랙인넷 밖에 없잖아 블랙인넷에 배터리 하나는 있겠지 배터리 하나에 납이 얼마나 오더라 구속도로에는 차가 많이 없어요 뒷바람 불고 좋아 배터리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 양쪽 촛놈 차비로 리구요 투 스톱 당신이 아, 세톱을 왜 안 갖고 왔어? 15킬로면 진짜 너무 무거운 거지 아, 큰일 났네 이거 세톱을 안 갖고 와서 그럼, 가게 되는 게 이제 58 킬로그램이에요 아, 그래도 가야 돼 아, 이걸 어떻게 또 거기까지, 브레이트 랩까지 들고 가냐? 쇠톱 다 집에 있는데 일단 화약하고 배터리 하나만 들고 바로 런하는거지 아 납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느려지더니 일단 줄을 못해요 이러면 아 망망망 아 나 왜 스톱을 갖고 왔을거라 생각했을까 아 어 뭐야 아우 새톱 갖고 와야되요 집에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걸 빨대를 15킬로짜리를 들고 거기까지 가야된단 말이야 5킬로다나 15킬로인데 아 나 뭐하니 문제구만 문제야 톱을 안갖고다니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정이 없어 아 나중에 돌아올 때 갖고 오려고 했는데 아 이거 이거 어떡하지 고기를 다 먹는다고 해도 이걸로 줄을 못 타 나 아예 아프리카로 넘어왔어 더러운 화질로는 도저히 아하 방법이 있구만 왜 내가 그 방법을 몰랐을까 일단 너무 무겁기때문에 납을 일단 두고 갑니다 저기가 지금 나가는 곳이잖아 여기다 일단 밧데리를 놓고 가 아하 너무 무거워 어차피 저 배터리는 나갈 때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블랙인넷에 있는 그 차들 뒤져가지고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돼 아마 한 개는 있겠지 요런데 그 성량이 나올 때가 있어 12개짜리 아니라 20개짜리 성량이 나올 수가 있죠 이거 과연 군사동놈이 고고고고 오 사람 한 마리 늘었어 뱃뱃뱃뱃 아...톱이 없는데 최대한 빠져나갈 때 늑대산까지는 두고 오죠 아무리 왔다갔다 하는 거리가 좀 길어도 배터리가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아음 Kent 델을 뒤지면 나올 수도 있지 파하게 고륜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있을 수도 있지 태풍에 가진 별마역에 도착합니다 톱은 이미 나올 만큼 나와서 이제 없 Á 오오 쿱은 이미 끝났어 거기다 와가는 것 같은데 아 빠디리를 여기다 두고 가도 되네 네 두고 가도 됩니다 여기서 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도 오로라 뜨면 제가 문 열어놔서 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 배터리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배터리 두고 바로 나가자 배터리는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을 거야 이 넓디 넓은 맵에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을 리가 절대 없지 피로도 좋아요 지금껏 걔를 내 화살 먹고 날랐어 저 쌍놈 새끼야 그래도 쟤는 곧 죽게 되겠고 내 화살은 또 어디선가 아까처럼 죽게 되겠지 3마리 였으면 할만한데 펜이가 1545야 안녕 나무 교털을 지난번에 많이 써가지고 교털 좀 복구하겠다 교털아 교털아 야 야야야 키가 가 이더라 꼭 이런 놈이 있어요 두개 밖에 없는 놈이 세개로 한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사라니기야 이거 ㅇㄴㅇ 아잉불이라서, 날은 가만히지 마세요 여기 뭐 거의 옛날에 무법천지 였는데 제가 싹 다 한번 턴 다음에 늑대 미젠이... 회색늑대는 늑대 미젠이 느리니까 안개다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이건 검은 흑대 소리 인데요 다 죽여버릴 거에요 이미 하도 많이 죽여 놔 가지고 헤넥한테 물려서 출혈 생기면 그렇지 헤넥한테는 옷도 문제지만 출혈도 빠지고 출혈 빠지면서 피까지 같이 빠지니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과묵한 유저가 많은 방송 일이 저건 좀 아니지 않니 과묵한 유저가 많은 방송 일이라니 와 뭐 이딴 랭킹도 다 있어 이씨 걔빡 돌자노 의미야 그래 애들이 다 젠틀해서 그래 과묵 러야 되는데 과묵을 도대체 남자가 과묵하고 그 시기만 묵직하면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게 아니지? 줄이 지금 안보이지? 오케이 빨리 파약을 가지고 가자 아참 그 지어체 났네 내려가기 참 힘들게 해놨네 그냥 대답해 야아 이거 떨어졌다고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야 니가 내 쪽 동굴 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동굴이 있기 때문에 동굴에서 죽여놓으면 훨씬 편하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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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요 자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도 먹을 거 많은데 옷 찢어진거 저기 저 높이에서 찢어진거는 신경 안써도돼 물 끓이고 물 끓이고 물을 1리터씩만 끓이면 다 털어올 수 있거든요 5.7키로 실화인데 껌은 늑대 치고는 씨래 이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 모르는 일이 이제 어? 내장이 없네? 그럼 말려야지 여기 석탄이 많아 내장 두개 말리고 삶가죽 하나 말려 놓고 자 여기서 우린 시간을 예 붕괴 두개 우리 수염읽기가 하나밖에 안 돼 좋아 됐어 먹을 거 많이 만들수록 좋아 어... 충분해요 먹을 게 많아요 물 괜찮고 그 다음에 커피를 좀 많이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허브티 그 다음에 허브티 물 2리터를 만들고 햇불 좀 뽑고 으악 어두운 엉 새 잘 오 뱃뱃뱃뱃 먹을게 너무 풍부한데? 형형 진지 진지는 무슨 진지야 진지한 새끼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진지 드셨냐 이게 지금 나오냐 지금 행님 밥 먹었어 그래 밥 먹었다 많이는 저는 뭐 개안심도 일없습니다 그래도 밥은 쟤가.. 쟤가 챙겨 뭐야 그런거 아이가 맞나 아이가 맛임댕이 이렇게 딱 나와야지 무슨 잘 안전 잘 안전 잘 안전 잘 안전 잘 안전 음.. 왜 무겁지? 고기가 너무 많아서 무거워 네 사람 빨리 가서 가져오자고 블랙임레스 가는 거야 흐흐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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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힘이 있어 그렇지 무증도가 별풍선 100개 폰 고맙다 어때 잠이 확 깨지 이 정도 립서비스는 해줘야 돼 립서비스가 왜 립서비스인 줄 알어? 무증독이 이 새끼 좋아하네 이 새끼 존나 좋아하네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편지라도 써줘야 겠어 별풍선 10000개씩 터지르는 애들 편지에다가 립스틱 해갖고 바꾸고 그냥 그래야 겠어요 왜 행운의 편지를 주는거지 행운의 편지를 주는거지 행운의 편지를 주는거지 하하 아 으으으으... 아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안정적지역은 계속 가지고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저 체온이야 아침이구나 참 빨리빨리 광산으로 들어가 빨리 추워 추워 광산이다 염진의 바쁜소 100개 고맙다 아이씨 내가 생각 좀 드러운데 내가 뭐 상관없잖아 쟤를 여자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쟤는 여자야 남잔데 여자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쟤는 김태희 닮는 그런 뭐 이쁜 여자다 김태희는 유부녀니까 안돼 사인실이거든 아 걘 남친있잖아 아아 장난 잠깐만 여기 근처 어딘가 화약이 있었는데 야 침략이 어디서 있었을까? 침략이 어디서 있었을까? 침략이 어디서 있었을까? 나 지금 크랭크를 안 들고 왔는데? 아, 크랭크를 안 들고 가도 아래층에 있었던가? 찾아 빨리 찾아야 돼 반드시 찾아야 돼 가스...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던 곳이라고? 아, 그러면 이거 가져와야 됩니다 크랭크 가져와서 아, 엘베가 또 저기 있냐? 아... 아... 돌아가야 되잖아 돌아가야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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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베이 몇 층에 있는거야? 지금 2층 엘베인데? 지금 2층 엘베인데? 아우 짜증나 이럴 때 젤 짜증나 어따 누구인지 모르겠어 2층 엘베에서 내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2층 엘베에서 내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2층 엘베는 이쪽으로 가면 나올텐데? 2층 엘베는 이쪽으로 가면 나올텐데? 와.. 기름 달리는 숙소 봐라 2층 엘베 2층 엘베 여길 콜 os 2층 엘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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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예, 가스 지나니까 2층 엘베 역으로 가서 다시 2층 엘베로 올라오면 되는거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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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로도 아장났다 무시무시한 곳에서 잠을 자야 된다니 2층 헬베 왜 이렇게 멀어? 2층 헬베 맞죠? 2층 헬베로 가서 2층 헬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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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 근처에 있어요 가스 지나서거든 제발 있다고 말해줘 저기 안에 있을 거야 황이 필요해 황이 여기 아래에서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저기 있네 찾았어요 찾았어요 와약통 이제 총알 만들어 가면 됩니다 가기 전에 자야죠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으아악 아 진짜 이상해 지금 이상하게 만들었어 지금 자면 안 되는데 지금 위에 햇빛이 조금 들어와 가지고 이걸로 지금 이거 수리를 할 수 있을 거야 고마한테 한방 맞으면 간단 말이에요 고마한테 한방 맞으면 간단 말이에요 어 딱히 수리할 게 없네 어 벗어보아야 고맙다 그냥 자면 되겠는데요 그냥 자면 안되지 그냥 자면 안되지 나갈 때 아침이 되기 때문에 물 물이 얼마 없다 물이 얼마 없다 아 제발 배터리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좋아 시간은 잘 가고 됐어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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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 10시간하고 2시간정도 더 짜야 할 겁니다 1시간 181일이에요 슬슬 나가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고! 집으로 돌아온 자막 여기서 살았지 나 어디서 왔지? 그래, 여기서 왔었지 화약 구했고 배터리는 구했는데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어... 좀 아닌 것 같고요 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톱이 지금 본진에 있단 말이야? 또 등신까지 크랭크 갖고 가지 마 크랭크를 집까지 갖고 와가지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크랭크를 집까지 갖고 와가지고 안 들고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지도 못하고 크랭크를 여기다 둡니다 크랭크를 여기다 둡니다 닭가염 횃불이 더 오래가는 것 같은데 제리캔 기름보다 횃불이 더 오래가는 것 같아 비싹비싹한 것 같다 기름이 굉장히 빨리 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로 밝은 거는 좀 밝지는 않지만 기름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신입자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넣어줘가지고 승질나게 만약에 블랙인넷까지 갔는데 차량 다 뒤지다가 그게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저기 뭐야 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여기가 맞네 배터리가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시밤 여기까지 다시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와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 이거 차가 롯데가 있는데 그래도 신비로운 계곡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이제 안전한 방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안전한 방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안전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이ros 안전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어디에 있는 여유가 이들을 육단czyć 뭐든? 무그럽고 도착해서 물 만들어도 상관없죠 아 또 뜰 것 같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지금 방송하는 사람 중에 제일 과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여기야 실어증 걸린 사람들 내가 원한 그게 아니란 말이야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애들이 좀 이제 뭔가 좀 좀 그렇지 않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야 위아래로 벤다가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벤을 한 적이 자동으로 한 거 빼고는 내가 직접 벤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강태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3개월 다 돼가는데 아 2개월 반 그리고 블랙도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블랙도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여기 올 때 몇 년 심각으로 한테 전용식사 아니... 그럼 면 면을 갖다가 이렇게 후룩 먹으면서 티... 처치 이씨 물에겐 물이 있다 정수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을 조금 자고 히로도를 채운 다음에 단 한 번에 가는 것이지 정수할 약 얼마 있지? 세 개 정수할 약 세 개로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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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쥬 타려면 피로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안개다 안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안개 털을 한개도 안개 무모증새끼 저거 홍을 사랑하며 홍을 사랑하며 홍을 사랑하며 홍을 바라보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홍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홍님께 잘 기억해 가사가 길지도 않으니까 꼬마 홍방장보다 나은거야 노동료는 솔직히 말해서 니네가 따라할 수 없는거야 허밍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흐흐야하 흐흐야하 흐야야야 흐야하 흐야허허허허허허 이게 어려워 어 어느정도의 톱김이 좀 들어가야되고 또 한번 줄을 켜야하기 때문에 커피를 한잔 마시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어 너 offen hogy 어여의 야하 흐야하 어여의 야 꿈과는 꼬마 홍방장 하나 둘 셋 넷 홍홍홍 아주 작은 홍방장 꼬마 홍방장이 나간다 홍홍홍 꽃향기를 맡으면 김이 돋는 꼬마 홍방장 상품 찾아 개념 찾아 낯설은 게임 여행 우리도 함께 사보자 홍방장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홍방장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귀여운 홍방장은 친구와 함께 어렵고 험한 길 헤쳐나간다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면서 야야 신나게 달린다 귀여운 꼬마 홍방장 홍홍 이어지는 꿈과는 메칸더홍 메칸더 메칸더 메칸더홍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개념 탑재 며칸더 메칸더 메칸더홍 그 다음에 가다가 기억이 안나 염진아 고맙다 어 100개 어 너도 뽀뽀를 해줘야겠어 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여기 다리가 있는데요 주 타고 와야 된단 말이예요 아 또 안개 안개 여러분 교도소 치킨일걸 아우 쌀쌀쌀쌀 마이 쌀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딱 꼴보니 줄타면 피로도 다 자갈라 할거고 그러면 하룻밤 자고 가야겠는걸 중간에 줄이 있었는데 줄을 놓쳤다 안개라도 줄이 안보였을거야 줄이 있다 찾아라 아아 아 뭐 어딨는거야 이거 줄줄줄 아 아 내가 생각 잘못했다 줄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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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았나 봐 자 그러면 황가루 그 다음에 구루터기 제거제 그리고 여기도 이거 두 개를 두고 간다 자 물을 먹고 시간은 달 뜰 시간이야 하룻밤 자고 간다 화약까지 챙겼으니 완벽하게 자 한가락 침낭도 하나 더 구하구요 이거 버티기 가야죠 육덕이 변신화에 처음 올 때 무스를 잡았다고? 그렇구나 그럼 무스는 기대를 안하는게 좋겠네 기대를 할 수가 없네 다른 맵에 무스를 잡으면 되지 뭐 다른 맵에 무스를 잡으면 되지 뭐 무게도 이정도면 괜찮고 침낭도 하나 얻었으니 거기다 뭐 별 필요는 없겠지만 폭탄도 들고 왔어요 자 무스고기를 좀 먹어볼까 출발 그 다음에 출발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좀 춥네 두 칸이면 많이 추워요 배터리를 이제 구하면 돼요 이번 에피소드는 이제 총알 만들기 리볼버 5렙을 찍는 겁니다 리볼버 5렙 찍고 그냥 5렙 찍어봤자 얘는 기본 데미지는 늘지 않아요 대신 이제 육탄전 할 때 좀 좋아져 총알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놔야겠어 온도 봐라 심상치가 않아 흥벙장 흥벙장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흥벙장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귀여운 흥벙장은 친구와 함께 흐려 부그름한 길을 비켜라간다 희망과 사랑을 지켜주면서 야야 신나게 달린다 귀여운 꼬마 홍벙장 흥벙장 역시 이게 트롯 요즘 이게 열풍이잖습니까 예 그런거면 이제 꺾기가 중요해 꺾기가 어 귀여운 꼬마 홍장 홍벙장 귀 귀여운 꼬마 홍벙장 홍벙장 지수 이게 차가워 다섯마릉은 돼 보이는데 뒤로 빠집니다 일단 날씨야 이런데 또 일하라니까 나와 나머지 끝 끝 그냥 놈들의 사기를 죽인 겁니다 돈스파이크는 좀 미친 것 같고 UI는 지금 사실상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해야 되는데 걔가 보통 이제 생각이 좀 많은 그런 연예인입니다 옛날에 저기 뭐야 여러가지 뭐 여자애들하고 싸우기도 싸우고 패밀대 그런건 소신발언을 어 물통이 나왔어 소신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여기선 지금 입국 다물고 지금 있단 말이야 동료 연예인들한테 피해를 그만큼 줬으면 얘기를 해야되는데 얘기를 안하니까 문제가 문제가 되는거죠 왜냐면 난 UI인 같은 그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 소신이 있잖아 차라리 줏대 없는 것보다는 그게 낫습니다 snowball 노예로 제대로 가고있는 건가 도넌스파이크 그 개는 뭐 그냥 깜방 가야 되는 거고요 마약류에 대한 그런 게 많은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담배나 술은 몰라도 잘못 왔습니다 원래는 여기에요 오래된 변연소에서 여기에요 여기 여기 칼이 나옵니다 수제칼이 이걸 막아놨어요 수제칼을 못 먹었다 하더라도 저기서 수제칼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제칼이 이제 키트가 또 수제칼이 또 수제칼이 오이 쎄 여기 내 천 원 많이 나오네 뭐 어두워도 이정도면 보이니까 커피 그것들 외에는 없어 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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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모 콤만 콤만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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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웡 두 시간만 자면 멈출 지도 모르지 멈추지 이 사람의 뼈가 지금 너무 놀랄 것 같지 않나? 와... 미친놈들 미친놈들 반대로 왔구나 내가 반대로 온 것 같아요 일단 온도는 안정적으로 됐으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서는 안 된단 말이야 다리를 건너서는 안 된단 말이야 건너서는 안 된단 말이야 없지는 않네 차다 제대로 온 것 같다 아... 뭔 이거 하나 먹었다고 염자 질병 아... 뭐야 이거? 왜 동그라매가 안 나와 치료됐어 이 차 안 뒤졌던 차입니다 시끄럽고요 앞에는 나무 때문에 트렁크가 안 열릴 것 같아요 트렁크가 열릴 수가 없어 낙석 조심요 이쪽은 발전소로 가는 길 아닌가 내가 알기에는 그런데 차 한 곳 더 있어요 차 한 곳 더 있어요 고고고고고고 참고기 악수 시끄럽. 히힛 힛 힛 힛 있을리가 없지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 시밤 막혔잖아 내가 거꾸로 왔다니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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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 호호호호 호호호호 곰 곰 제발요 곰이 아래에 있다 전망균 곰이 아래에 가죽 아래에 있는 곰을 잡고 가면 가죽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럴까 이미 가죽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진짜 오르는구만 내가 총알을 만들기 위해선 완벽한 총알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해서 여기서 빠져나갈 것이다 요원정 incidents 계속 잠잘때를 찾아냈다 아주 작은 공방장 그렇다고 고추가 작은건 아냐 키가 작은건 맞는데 남자는 그 시기는 묵직해야죠 누가 먼저 올라오면 안보겠네 얘는 아니고 너다 아 아 아 야 내 화살 어디 갔냐 야 아이 화살이 파묻혔어 이거 어떻게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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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 배터리프트로 이 상황에서 좀 추워지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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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져요 그럼 잘못 왔어요 반대로 가야돼요 좀 더 지어버려 처음에 한 발 여기로 쐈던 것 같던데 클리닉 에어리어에서 두고 가면 됩니다 아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터리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건 블랙인렛에도 배터리가 두 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도 차 되게 많잖아 아 근데 걔네는 일자라서 여기보다 차가 많지는 않아 차 대수로 보면 여기가 더 많지 뭐냐 아 아 아 아 이 새끼 생각이 많은 놈이네 아 아 아 제일 싫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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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ndo 아 곰탱이 곰탱이 소리가 나는데 아이씨 불근길을 와가지고 아, 떨려서 이거 될라나? 어? 미친새끼 왜 이렇게 착해 야, 빨리 잘만한 곳 찾자 아이씨 아아 아이씨 찾을 수 있을만한 곳을 찾아야 된다고요 아... 못 짜증나게 됐네 여기 동굴이 있었던가 사킬 Bat 집에 빠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아까 그 길에 맞았다는 거잖아 여기가 쌀에atively 있었던 상황 덜否 불굼 근처에 불굼이 없고 눈 내려가지고요 시야가 너무 좋습니다 아 납세 진짜 보수 두 번이나 치죠 부담스러지 부담스러지 마지막으로 출력을 옷을 다 찢어놓고 이게 뭐 피가 없어요 뭐든 빨리 찾아야해요 뭐든 빨리 찾아야해요 길이가 너무 좁단 말이에요 이러다 저체험증까지 걸리면 죽었다 가야지 죽을란 법은 없구만 아 근데 그냥 탑이야 건물이 없어 도 빨리 동그리 치지 못하면 나는 죽을거야 공부를 치지 못하면 죽을거야 아 죽을래 아 아 아 아 어어 아 아 주인공 가다보면 집이 있을꺼야 조금만 참으면 돼 허무하게 갈수는 없지 발전소 왔습니다 발전소 왔습니다 손 많이 찢어졌네 발전소 왔어요 손 많이 찢어졌네 아이씨 아이씨 이건 뭐 저작 2연탈 어어어어어어 왜 부러져 아이씨 이렇게 하면 반피 이상은 채울 수 있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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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가기엔 너무 추운데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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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씨 아이씨 발전소다. 발전소면 고우 주제 도전소다. 기계 이리로 가자 안전해 이딴 이 길이 안전하고 뭐 그렇게 지뿌럽네 전기터널로 나가면 블랙록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게 돼 위험했지 아까는 저는 그렇게 위험하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길을 많이 아니까 내가 안 뒤졌을 리가 없지 어디 갔어 계단만 올라가면 돼 뭐 다시 돌아가게 돼 다시 돌아가게 돼 빨리 가시자고 고기를 구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수리 좀 해가 아 뭐야 수리 좀 해가야겠는데 토끼 시리즈가 아작이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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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화살을 만들어 가죠 거기 자작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있을리 없이 모자마자 잡아가지고 육덕이는 부인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육덕이는 부인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홍지연님이 어제 나한테 물어보더라구요 오빠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집을 청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금 2000원 주고 그 다음에 은행 돈을 먼저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금리가 높으니까 4개월에 4천만원 또 4개월 뒤에 4천만원을 또 갚았단 말이야 그래서 홍지연님이 그러더라구 오빠 또 이제 몇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아놨을 것 같네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아놨을 것 같네 라고 내가 그랬지 모르지 그래도 한번 맞춰봐요 5,600? 정도?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600만원을 모아놨던거야 1,600만원을 모아놨던거야 2달만에 오빠한테 절대 돈 받기면 안된다고 오빠한테 절대 돈 받기면 안된다고 그 다음에 바삭바삭 공격을 가지고 날랐어 짜증나 진짜 4발 남았어 죽여도 계속 나온단 말이야 OK 이건 검은 늑대겠지? 아닌데? 아니면 죽어야지 안으면 죽으면 돼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갇혀 있었어요 화약통 하나 때문에 화약통 하나 때문에 여기로 온 거란 말이야 다른 구역에도 분명히 잘 뒤져 보면 화약통 한 개가 더 나올 거야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나올 겁니다 나랑 누구랑 동갑이라고? 그니까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줄테니까 잘 들어 한번만 설명을 해줄테니까 나랑 문희준이랑 동갑이야 강타가 나보다 한살 어려워 그 다음에 어... 어... 이효리가 나보다 한살 어리고 원빈이 나보다 형이야 어... 한살 형이야 소지지프 형이 나보다 두살 형이고 차태현 형이 나보다 두살 형이야 근데 어색? 며칠 자rey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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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무랑 동갑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 던테이너 왔어요 던테이너 왔어요 원빈이랑 전현무랑 동갑이라고? 전 전현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전현무는 별로 안 좋아해요 목을 안 느낌을 못해 나는 목소리가 안 변해 어렸을때부터 이 목소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부지가 60이 넘어가는데도 내 목소리랑 똑같고 할아버지는 80 넘어도 내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애들이 전화를 걸지 92국에 0509 그러면은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나 목소리 그 부분 못해갖고 욕부터 한단 말이야 야 이 시발놈아 삐삐삐치지 언제든 개새끼 아직도 안 나오냐고 그래서 욕 개 처먹지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삼촌 목소리 다 똑같습니다 저랑 유전이에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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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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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흰 sei 흰 님이 23살 때 였는데 그 형제님 얘기에 따르면 이제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41살 이었었는데 41살 치고 원래 자기는 이제 자기 또래 생각하기에 41살은 배 나온 아저씨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제가 지금 그 첫 만남때 부터 얘가 나한테 반했다는 걸 딱 알 수 있었어 그 덕질은 뭐였냐고 내 방송 보는게 덕질이었어 제빵 만들면서 이어폰 끼워놓고 내 방송 듣고 막 그다 실제로 이제 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홍방장이 자주 출연한다는 그 카페로 온 거야 그 카페로 왔는데 처음 온 카페인데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된 거지 어 난 그때 슬리퍼 신고 있었다 제가 몸 자체가 아저씨 같은 몸이 아니에요 옆으로 퍼지고 뭐 사각턱에 뭐 이런 뭐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짝 샤프한 이미지가 좀 있는 아저씨 아이고 뭐로 말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자랑 같이 보이니까 어쨌든 이제 아저씨 같지 않은 아저씨 내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그 나 좋아하지 말라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통하더라 내 목소리랑 부모스름은 딴판이라고 아닌데? 물이 없구만 그랬는데도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송재림하고 사귀게 됐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이 차이가 18살 차이니까 좀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여자가 15살이란 말이에요 제일 나이 차이가 적었던 여자친구가 8살이었어요 홍재림이 96년생이지 근데 이제 41살과 23살의 만남이다보니까 나는 이제 얘기도 안 통할 것 같고 뭐 저거저거 뭐 뭐 이런 그런 저런 뭐 뭐 얘 있었겠지 세대차에 납니다 왜냐면 이제 제 차에 홍재림은 맨날 데려다 주거든 오늘도 뭐 그러겠지만 매일 새벽이지 새벽 5시 마다 데려다 주는데 난 그냥 블루투스 연결 핸드폰으로 잘 안하거든 안해놨어요 안한게 아니라 근데 얘가 제 차에 블루투스 연결해서 듣는 음악보면 힙합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달라 나랑 음악 듣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음악 듣는 게 근데 홍재림 차를 이번에 그 장모님 생신이라서 홍재림 차를 타고 왔다갔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홍재림이 듣는 음악이 완전히 달라 팝을 듣는 게 아니라 힙합 뭐 아니면 뭐 아이돌 뭐 블랙핑크 뭐 하여튼 뭐 이런 막 그런 걸 들어 여러 가지 장르인데 10대 20대들이 많이 듣는 그런 노래 그치 그치 뉴진스 브랜피크 아이브 뭐 하여튼 그런 노래 그런 노래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힙합 힙합도 좀 이상한 애들 거 말고 인성 좀 대가리 터진 애들 거 말고 괜찮은 애들 거 듣더라구 괜찮은 애들 거 듣더라구 괜찮은 애들 거 듣더라구 홍재림이 홍재림이 홍재림하고 노래방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빠는 노래는 부르지 말래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거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내일 또 이제 백신 맞아야죠 해외에 나가려면 4월달에 일본 가고 5월달에 대만 가는데 어 5 5 일본은 놀러 가는 거고요 대만은 일하러 가는 겁니다 대만은 2박 3일로 일하러 가는 건데 하루만 일하면 돼요 도착하자마자 그냥 5시까지 컴퓨터엑스에 있는 4개 부스를 저희가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저하고 계약돼 있는 계약이라기보다는 저하고 이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리뷰하고 이런 거 내가 하잖아 그 부스가 4개야 5시 땡 하면 끝나거든 그럼 이제 촬영 다 끝났으니까 그때부터는 야시장 가서 놀고 이런 거지 어차피 비행기표하고 지금 다 예약 다 해놔가지고 빨리 예약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구요 빨리 예약 안 하면 절단 나는 막 그런 호텔도 겨우 잡고 도쿄 오사카 어디인지 몰라 도쿄 오사카 어디인지 몰라 제가 따라다니는 편이라서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일본 가면 일본 가는구나 하고 물이 없어 저는 젠장 물이 없어 하나도 공방자는 실례지만 MBTI가 뭔데 그런 건 뭔지 모릅니다 저거 나한테 물 보지 마세요 성격 테스트? 난 그런 건 잘 안 믿는데 저 토끼가 곰가죽이 이것도 넣고 곰도 아작이 났네 곰가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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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을 만들자 화살을 만들자 일단 화살대를 만들어야겠지 아홉 개 저녁 벽 루 헉 곰가죽 전공 뜨거웅 소중 불 젠 arte 다 그나마 여기 또 자원이 또 많으니까 다행이에요 다음 할게임 정했냐고? 바위화자들 나올 때까지 이걸로 버텨야 된다 3월 24일 날인가 나오지 이런 기술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제 나이들고는 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이제 막 여름에 그 해운대 갔던거 빼고는 캠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애 준비할 것도 많고 되게 빡셉니다 의외로 저같이 귀차니즘에 쩔어 있는 사람은 그런거 준비하는 것도 빡센 데 갔다와서 막 설거지하고 막 그런것도 짜장나서 됐어 완벽해 자 물도 많구요 이제 이 많은거 들고 여기다 이제 톱을 하나 놔두고 가야겠다 나중에 와 가죽 봐라 자장나무 몇개 갖고 갈게요 자장나무가 여기 많네 공고기 공고기가 좀 힘긴다 물을 좀 버리면 될 것 같아 어이 . 니. 와 Julian 덮고 갈뻔 출발 홍제님이 이제 캠핑 가자고는 많이 하죠 캠핑카가 있는 그거 다 대여가 되고 이제 그런 캠핑카가 있는 이제 그런 장소가 있대 이미 캠핑카가 다 왜냐면 제 차는 세단이라서 그 물론 이제 힘으로 이제 하면은 제 차도 260마력이 넘으니까 가능한데 에 SUV에 다 달려있잖아 그럼 뭐 달려 갈 수도 없어 나는 어? 자작나무가? 뭐 리셋 됐나? 내가 이 자작나무를 안 가지고 갔을 리가 없는데 못 봤을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런 유형은 아냐 통제님이 가자면 간다던데 내가 먼저 주도해서 뭐 간 적은 없습니다 내가 석탄이 열한 개라고? 내가 석탄이 열한 개라고? 누가 사탕을 다 달려있는데 너때문에 헷갈렸잖아 ться yscy 관람사 조금대 버그였어 아주 아름다운 버그였지 물 한 개만 버리고 갑니다 염자 때문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FPS, TPS 좋아합니다 이번 와룡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싫어하냐면 카메라 때문에 싫어해요 카메라 워크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아 너무 추워 난이도도 적당하게 나왔어요 되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얼추 난이도는 뭐 적당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픽으로 따지면 뭐 인왕 2랑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배나 비행기는 멀미 없다 내가 그랬잖아 TPS 좋아한다고 TPS 좋아하는 사람이 FPS하고 TPS 좋아하는 사람이 멀미가 그렇게 10배 날까? 약간 특수한 경우에 멀미지 아 그 고양이 게임 다운받아 놨다 걱정하지마 사고다발 지점으로 가서 밧데라 있는지 한번 보자 어우 3칸이야 3칸 맨날 뭐 한 게임만 한다 한 게임만 한다 하는데 이번 데드스페이스 같은 경우 뭐 별로 안 했잖습니까 얘는 좀 어느 정도 키워놔야 된단 말이야 1년 정도는 키워놔야 돼요 아 얘는 구두가 안연려 에이 배터리 없죠 배터리 없죠 배터리 없죠 세질에 어 너 조사를 안했구나 여기 안도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어? 바이저를 다 열어놨는데 내가 이거 조사를 안했다고? 어느 정도 그러네 왜 내가 저설 조사를 안했을까 바이저를 다 이렇게 열어놨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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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넘어와서 데드스페이스 3를 안해서 데드스페이스 3 한 번 할까 생각 중인데 장애 콘텐츠는 모르겠고 포레스트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키보드로 게임하는건 극혐하거든요 청자수 200명만 유지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200명만 계속 유지하면 돼 내 목표는 그렇게 크게 잡지 않아 어떤 게임을 하든 한 200명 정도만 계속 유지하면 되겠다 그럼 먹고사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먹고사는거의 큰 문제는 유튜브에 있어요 누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2,000명 3,000명 봤던거지 지금은 다르죠 성격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근데 그게 왜 울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계속 꼭대기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게 중요한거지 그러니까 그걸 꼭대기에서 내려오기 싫으니까 무리수를 두는거야 그래서 사고쳐서 방송 접은 사람 얼마나 많아 불필요 플랫폼은 자기와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나도 아프리카 다시 안 돌아오려고 했는데 티치가 7.290에다 다시 보기 삭제 계약 나가리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나도 좀 배신감 좀 많이 느꼈지 그렇다고 티치를 또 미워할 수는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내가 여기 와서 막 진짜 2천명만 3천명 이렇게 봤다면 걔네들 중에서도 넘어오는 애들이 있었을 거야 실제로 대기업 몇 명이 아프리카라는 접촉을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첫 봤다로 왔잖니? 근데 난 망한거야 그러니까 거기 1,500명 2천명 보고 지금이라도 1,500명 2천명 보는 상황인데 이제 200명 150명 막 이렇게 보니까 학습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넘어오지 안 넘어오지 내 쪽으로 가는 거보다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잠시만요 안 넘어오지 안 넘어오지 안 넘어오지 안 넘어오지 지금 4K 시대에 8K 시대에 무엇놈의 720이냐 720 해도 지금 잘 들어가요 잘나가는 사람 만 명씩 8천명씩 이렇게 보니까 잘 들어가니까 이제 뭐 굳이 더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돌아가는 길도 진짜 험난한데 빨간집으로 가야됩니다 빨간집 그루터기 제거제 아니면 황이 있을 거에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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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가야되네 나무 끼고 싸워야돼 나무 여기 두구로 있네 이거 끼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 같아요 내 생각은 말이지 나무 3개니까 가능할 거 같아요 나무 3개니까 가능할 거 같아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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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얘 덩치로도 막을기가 좀 애매하네 불을 만들어야 해요 한 번 더 불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2시간이니까 23키로 속이 굽는 데 45분이 걸린다면 날이 오는 날이 오는 날 됐어요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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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파량을 제대로 하나 뽑혔다 꺼져, 드시기 싫으면 빨리 타자 빨간집으로 무스가 여기 있었다면 빨간집은 이쪽일거야 지금 짐이 너무 많아서 무겁습니다 무거워도 가야되요 공영방송 오면 이상하게 아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마 그러니까 내가 짜증나는거야 왜 옛날에 잘나갔던 그거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할까 나는 지금 BMW 7시리즈 타고 있고 35평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어 청약도 됐어 와이프도 얻었어 결혼도 했어 좋은 장모님 장인어로 만나갖고 식사도 며칠 전에 같이 했고 뭐가 짠할게 뭐가 있다는거야 2025년을 믿는데 내가 생일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저 내 집을 마련하게 될거에요 제가 그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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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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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의 짠한게 아니겠지? 자, 나의 짠한게 아니겠지? 나의 짠한게 아니겠지? 나의 짠한게 아니겠지? 나의 짠한게 아니겠지? 너는 뭔데? 마, 앉아 있어라. 옛날 얘기하니까 지금 그 시계가 하잖아. 형이 이 쯤 되면 이제 꼰대 얘기 나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완전히 어디야 저장나무 밭을 찾아야 하는데 저장나무 밭을 못 찾고 지금 이거 교회 아니야 이거? 내가 보기엔 이제 교회인데 교회라도 좋다 교회면 다행이지 맞네 교회네 여기서 하룻밥 자고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톰슨 건너목하고 그 빨간집하고 차이가 얼마 안나니까 야 문 어디야 이거 야 이 집 문 어딨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회관했어야겠다 아 안 보여요 아 아 아 아 말회관에도 고기 많지 아 얼어줄게 누가 얼어줄고 아 난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요 마을회관에 요고나 깔아줄게 마을 회관에도 이거 깔아주고요 어... 버트기 해야 됩니다 이거 버트기 하고 나가야 돼요 야 이거 총알 만들기 진짜 하... 힘들기 힘드네 마을 회관 넓기는 진짜 넓어가지고 여기도... 전... 전척이지로 괜찮을 것 같애 어... 청단아 에드블룬 고맙다 어... 하이하이 하... 이미 이제 여기도 제가 다 해놨거든요 전척이지로 다 만들어 놨어요 신선한 내장 버전으로 시킨 내장 됐어요 여기도 다 만들어 놨어 그럼 여기 침낭이 하나 필요하겠지 그럼 침낭이를 갖다가 하나 수리하고 여기다 놓는 거야 부담엘 시티에스15455 별풍선 고맙다 아니... 네가 웬일로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쓰는 보통 10개씩 쓰잖아 그럼 부담가자 너 나는 좋잖아. 밥을 많이 먹어주겠어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보니까 그루터기 제거제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그런건 이제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거든 생각보다 그루터기 제거제나 이런걸 오 찾으려니까 좀 빡세네 그런데 있는 곳을 알고 있어 그래서 사람이 기억력이 좋아요 무게 초과되서 좀 느린겁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기 그루터기 제거제가 있을거야 황 안은요 이럴리가 없는데 아 여깄다 총알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겠어 파약이 한 두통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요 파약이 파약이 두통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요 화약이 좀 필요한데 화약통은 계속 파밍하면 아마 나올거야 왜냐하면 초반에 화약통이 나오면 침입자 같은 경우 총이 없을 경우 화약통이나 촉진제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써버린단 말이야 2레벨 3레벨 빨리 올리려고 3레벨부터는 이제 부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3레벨 4레벨 죽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식량을 조금 놓고 가야겠는데 고급 탄산상은 장총이기 때문에 안되고 권총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 하는데 책은 제가 다 읽어 가지고 없습니다 한두 군데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려면 리볼버 스킬을 올리려면 쏴야 되지 쏴서 맞추면 이제 올라가지 내가 리볼버 레벨이 3레벨 정도 될거야 4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5를 올리려면 많이 힘들단 말이지 다시 전소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곳에 요새와야 냄새 맡고 겨어들어오는거 봐라 저거 여기도 고기가 많아가지고 여기 사슴가죽은 너무 많이 써서 좀 그러네 네고도 보고요 95% 괜찮습니다 김가죽, 토끼가죽 있는데 탕을 좀 치쳐보자 찾아놨다 루토기 제거제는 없어요 태양 만드는거에 지금 다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야 없네 여기다 먹을것 좀 두고 갈게요 됐어 가벼워졌어 많이 들고 가지 황두레 그루테기 2개 오케이 오케이 장총플레이를 보려면 꽤 힘들지 꽤 힘들지 왜냐면 스토커를 해야되거든 스토커를 해야되거든 스토커를 해야되거든 커스터모드에서 장총모드 장총 나오게 해버리는 순간 스토커에 있는 아이템이 거의 다 다 나옵니다 스토커에 있는 아이템이 거의 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안하는거야 저번에 실험 해봤지 저번에 실험 해봤지 장총 하나만 딱 나오게 해도 권총 나오고 총기 수입도구 나오고 파카 나오고 막 그러더라 공급기 수입이 좀 생각해 억지 쭈쭈쭈쭈쭈쭈쭈쭈 이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간 우리는 도망가 마비 없으면 진짜 망하는거야 재수 없으면 다시 거기까지 가야돼 예전 영상 38 광땡이 봐 근데 지금 추가된게 또 너무 많아 가지고 그때랑 지금은 또 완전 다르지 장총만 3개 활도 바뀌었구요 활도 하나 더 생겼구요 파카 뭐 새로운게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스토퍼는 총이 더 좋은 총이 두개나 나왔어 근데 침입자는 항상 그대로야 그나마 리볼버 하나 쓰게 해준건데 리볼버가 그렇게 강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토퍼가 침입자 아래 있지 근데 이 둘의 간극 사이가 너무 크다는 거지 난이도 간극 사이가 너무 커서 원래 스토퍼 하는 사람들은 활자를 안쓰거든요 원래 스토퍼 하는 사람들은 활자를 안쓰거든요 총 재료가 일단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칩도 안 부서져 있어 여기는 집이 거의 다 대부분 다 때로 부셔 놨단 말이지 그리고 차에서 배터리도 잘 나와서 한 200발 300발 만들고 막 그러고 가면 됩니다 보통은 리볼버 잘 안써요 리볼버의 탄필을 전부 다 다 장총에다 올인을 해버리면 300발 만들고 돌아다니는건 뭐 그냥 순식간이지 그거나서 그것마저 다 떨어진다 그러면 활 사용하면 되는데 활이 더 좋은 활이 나와가지고 나무도 더 많고 자원이 워낙 풍부하니까 거기는 뭐 위아더 월드야 배터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배터리 안 나오면 또 꽝이에요 말짱 꽝 곰탱이 곰탱이 capital 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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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그래서 다리 한짝 나갈 것 같은데 딱 분위기상 다리가 한짝 나갈 분위기가 만들어졌어 열 줄 알았다 곰걸음으로 가나? 손목이 나가고 지랄이야 지팡이 업데이트 돼야 돼요 올라갈 때 산악지팡이 한짝 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눕짝 줘야지 오이씨 바쁜 놈들 와이씨 바쁜 놈들 빨리 가자 빨리 저 산꼬끽이 올라가고 싶지만 여기가 지금 히말라야보다 더 춥고 그렇기 때문에 남극 수준이지 80-90도까지 올라가고 나는 흠가슴이 울렁거려요 기탈좀 줘라 화살을 못만듣다 얘를 안뒤졌나 4개나 줬어 불 닿았어 불 닿았다고 불 닿았다고 불 닿았다고 불 닿았다고 불 닿았다고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톱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초기지 등에 톱을 둬야됩니다 용광로에 망치 불 닿아야 되고요 에셋을 장기전 준비해야 되는데 할게 너무 많아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총알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재료가 또 필요합니까 여기서 타면 이렇게 주워가야겠다 어차피 무게 초관데 두개 어이씨 리젠이 안됐어 석탄 안주기로 유명한 곳 가지만 수십가지 그냥 여기가 여기가 그 열일곱개 나왔던 그 전설의 고기인데 이제 한개 딱 주네 너무하네 그래서 불 켜고 뭐 하려면 석탄이 좀 있어야 돼요 여기 석탄 좀 주어오자 석탄 수중 석탄 석탄 곱만 물을 줄이기 밥 먹고 머굼 안주로 아 0.55에 걸리네 어떤 분이 방송국에 수제옷 95% 만들어 놓으면 무게 0이라고 그런데 입을 수가 없잖니 음 이보도 효과가 좋아야 되는건데 아 아 가조립 해놨으니까 무게가 0 이지 완성된 옷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 흠흠흠 이 집이 얼마나 많아졌어? 정말 오랜만이다 도착할 수 있을꺼야 성별 표시 안해놓으면 곰돌이 된게 곰돌이가 이뻐서 그런거지 곰돌이 말고 수달 펭귄 뭐 이런것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걸 또 만들어 주면 애들이 성별 표시를 안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 그것도 소용이 없는게 남자인데 누나 아이디 쓰고 이러면 뭐 답이 없지 할머니 아이디 쓰고 할머님이 뭐 이런거 알겠어 어음 누르고 켜놓고 강남 간다 9시 12분인데 지금 강남 간다 새끼가 지금 클럽 갈라 그러지 강남에 물좋은 클럽 많은데 강남에 물좋은 클럽 많은데 그냥 강남에선 쫓겨나거든요 밤사 빼고는 지금 못가지 내 나이에는 근데 이태원 클럽은 외국인들 나이에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나이컷이 안돼요 50대도 들어가니까 근데 여자애들은 전부다 20대야 전부다 20대 네네들 근데 요즘엔 또 이태문 참사 때문에 또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못가가는거지 아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하고는 가본적 없어 클럽을 흠흠흠흠 흠 왔구만 여기서 아무것도 뒤진적이 없는데 뒤져서 좋은게 나온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나중에 뒤집니다 이만 하여튼 세상에 또라이 새끼들이 존나 많아졌어 근데 그 뉴스에 놨던 아 목에 뭐가 걸리냐 뉴스에 놨던데 님들도 보면 이제 유튜브 다 한 번씩 해봤죠 업로드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막 유튜브로 잘나간다는 그런게 많으니까 나도 해보겠다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 카메라 장비를 다 산 거야 네 그 이제 카메라 장비에도 뭐 아까 보여줬던 이제 브이로그 같은거 그러니까 어 보면 어 이런거죠 그냥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거 에 요런거 요런거나 요런거 이런거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제 찍거나 이제 해가지고 이제 브이로그 이제 만들고 이제 한단 말이야 뭐 요즘엔 다 이렇게 잘 나오니까 근데 이걸 이제 그 저기 뭐야 이제 이런 장비를 또 산대요 근데 쉽지 않은 거지 너무 이제 그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 브이로그 막 찍을라고 해도 막 스트레스 받고 뭐 구독자는 안 늘고 막 이러니까 접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지 접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중고딩 나라의 카메라 매물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만큼 쉽지 않겠지 카메라 매물이 진짜 많이 올라올랍니다 살 땐 비싸게 주는데 어 진짜로 지금 그래 커뮤니티나 이런데 보면 지금 뭐 장난 아니지 저도 카메라가 지금 4대나 있어가지고 아 5대 아 6대죠 미러리스 2 그 다음에 아까 저거 저거 둘 그 다음에 넷이지 포켓 오즈머가 2개니까 다 6개 아우 젠장 야 야 마 자 나 넷이지 그 주목 난 locks 좀 사실 나는 차 이것도 다 보여줘야 되네 짐벌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게 핸드폰 짐벌이고 핸드폰 짐벌이고 또 이거는 이제 용도는 똑같은데 조금 더 신형이지 이런 짐벌이 있고 짐벌이 이제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런 게 이제 미러리스 짐벌 이게 이제 미러리스 짐벌이라고 해서 큰 카메라들 쓰는 짐벌이거든요 비싸보이다 비싸보이긴 하지 그 다음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를 밖에서 쓰는데 마이크를 짜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X사리들이 다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다 합해 갖고 이제 영상 하나를 찍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들고 다니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좋은 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상각대도 된단 말이에요 상각대가 돼요 상각대도 돼서 초보자들이 쓰기에 제일 좋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이런 제품이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얼굴도 뭐 하고 이런 거 말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단봉 가스총 이거 허가 받은 거에요 아 저거는 호신용이야 호신용 호신용이지 호신용 홍제님 호신용은 따로 총 모양이 아니라 스프레이도 제가 사줬어요 공제님은 총은 아니고 그냥 스프레이로 이 세상이 무섭지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거 아니겠니 요즘 싸움은 장비빨이야 왼손에 가스총에 오른손에 저기 뭐야 삼단봉이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그냥 가스총 찍뿌리고 가스총에 4미터 5미터 까지 날아가니까 가스총 찍뿌리고 가서 대가래 찍는데도 어떻게 이겨 해적어는 별로 안좋아 왜냐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미륵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어 경찰이 쓰는 바늘 테이저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필요가 없어 지금 입고 있다 카스총 카스총 대학교가면 참 좋지 저는 고졸이라 가지고 대학생들끼리도 급 나눠가지고 지잡되니 어쩌니 하는 거 보면 되게 웃기더라 나는 그런 새끼들이 더 꼰대가 아닌가 싶어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그냥 대학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와... 하는데 아 집 다 왔다 와 집이다 집 그렇지 인생은 실전입니다 실전같이 해야됨 그게 참 힘들지 공부만 죽어라 했던 놈이 학원만 맨날 다니고 그런 놈들이 판검사에서 제대로 된 걸 할 수 있을까 삼성에 입사해서 20-30%는 입사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다 퇴사합니다 적응은 못해서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초봉이 5천만원이 넘어도 퇴사를 한답니다 자 수많은 화살을 만들 수 있는 공터기 제거제까지 다 됐고 지금 톱이 이만큼 많은데 하나가 더 나왔단 말이야 이게 100%짜리 거 아니야? 그치 톱을 여기다 하나 더 두는거지 좋아 리볼버가 있구요 그래서 이즈부터 이제 분산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침낭을 분산해놨는데도 아직도 침낭이 ㅈ나게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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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촉이 없네요 화살촉이 없네요 하지만 화살촉이 어떻게 많이 만들어놨지? 어.... 좋았어 모든 준비는 끝났어 나가야 되는데 못나가 못내고도 볼까요 캐나다 모자가 날아갔어요 저는 캐나다 모자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더이상 두건을 쓸 필요가 없죠 지져버려 이거 지져버려 이렇게 모자도 그러면 아닌데? 저것만 59네 편하지 이거 오마이갓 이거 쓰면 안 되는데 너무 아까워요 여기인가? 아니야 여기야 바느질 키트를 여기다 넣어놓고 어? 어? 야야 이걸 왜 넣어 넣고 이거 넣어놓고 됐어 첫번째가 성냥이지 첫번째 성냥 첫번째 성냥하고 숫돌이 많이 없네요 세번째도 성냥 세번째도 성냥 오케이 퀄링 음 퀄링이 있다고? 나는 없는데 그러면 720p로 낮추면 되지 187일 출발하겠습니다 물이 있나? 천 자, 먹을 거 먹고 아, 시밤바 안 구워놨어 가성 굽지 뭐 8 내구도 48% 좋은 도구 놔두고 가야죠 이끄고, 이끄고 간다니까 좋은 도구 놔두고 가고요 그다음에 기름통도 폭탄도 좀 놔두고 갈게 탄이 너무 많아가지고 폭탄도 좀 놔두고 출발 아, 시밤, 뭐야 이거 네, 운동은 괜찮아 아, 이거는 바람 온도 라가지고 아까 이제 폭풍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 네, 온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멈출 거예요, 아마 이렇게 시야가 맑은 이런 눈복풍은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아, 씨 꺼꿀하고 있는 거 같아 아, 아닌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봐봐, 거의 끝났잖아 고기 안 챙겼는데 가서 사냥하실 거냐고? 너 생각을 해봐 내가 고기까지 가는데 지금 먹을 게 지금 이게 두 개가 있어 근데 도착을 하면 내가 거기 남겨놨던 수많은 곰고기가 있을 거다 그럼 그 곰고기를 먹으면 되지 여기서 굳이 무거운 고기를 들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오, 타이선 야하 야하 날씨 좋아요 날씨 좋고 날씨 좋고 날씨 좋고 날씨 좋고 eme 상대 가보겠습니다 Gesetz 구요 십 카드 탑 젊 비 저 더 꼴 좋아보일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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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난 그 골프 에디션을 세번 해야했다는거 아니냐 그냥 첫번째는 그냥하고 두번째는 왜했는지 모르겠고 세번째가 그 두번째던거 플레이를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서 제가 스토리를 완전히 바꿔버린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순서도 다 바꿔버리구요 결말도 바뀌었어요 결말도 걔가 죽는걸로 바뀌고 자 그렇게 바꿔놨죠 그 다음에 그 그 애비 파트는 다 빼버리고 나라면 이렇게 만들었을거다 하고 했지 다른건 저작권 안걸렸는데 그것만 저작권 걸렸어 그 시리즈만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야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됐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 시리즈들이 뭐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이 시리즈들이 안보신분들을 한번씩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엘리의 복수국으로 갑니다 동영상 배치를 잘 해 놔 가지고 이해하기가 되게 쉽게 해 놨어요 동영상 배치를 완전히 뒤에 있던걸 앞으로 놓고 막 해가지고 야 그거 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그거 하는데 진짜 이 악물고 한번 더 필요했잖아 오 라스트 오브 와스 하면 또 생각나는게 홍망장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때 조회수는 ㅈ 또 많이 나왔지 이래차가 진짜 많이 나왔지 조회수가 요즘 제 유튜브는 좀 과도기죠 약간 짬뽕 유튜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리뷰도 하고 여러가지 다 할거에요 하고 싶은건 다 할거야 구독자가 빠지든 말든 제가 지금 버는 돈에 그 다음에 거의 50% 유튜브고 그 다음에 별풍선하고 구독이 15% 이 정도고 나머지가 숙제거든요 옛날에는 좀 여유가 많았지 트위치에서는 좀 여유가 많았어요 왜냐면 트위치에서 월급을 줬기 때문에 ㅎㅎ 한달에 50시간인가만 하면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뭐 사람 몇명 모두 늘 신경을 안썩더라 아프리카 아프리카 내가 일반 BJ이잖아 베스트 BJ 되려면 두 달이나 남았단 말이야 베스트 BJ가 안될수도있죠 베스트 BJ가 안될수도있죠 한달에 80명씩 뽑는데 베스트 BJ가 안되면 솔직히 존나 쪽팔리잖아 그래도 200명씩은 보는데 베스트 BJ가 끝나면 파트너 BJ인데요 근데 원래 드랍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베스트 BJ들한테 주거든 일반 BJ들은 드랍스 아이템 안주지 않나 드랍스 이벤트 안하지 않나 다 주나 그렇진 못할거야 게임코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한테는 주더라구요 코드 주면서 드랍스 아이템 하라고 남아있나 애들이 이렇게 싹 다 잡아놔서 2마리 정도 남아있어요 저기 한마리 물고 2마리 2마리네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2마리가 뭉쳐야 돼요 서로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오는거야 물어서 이끌어야지 끝 끝 끝났는데 이거 이거 버그에요 2마리 2마리 덤빈다고 1마리가 없는데 한 마리가 없는데 아 지금 이거 웃긴 놈이네 너 혼자 덤벼야 돼 이제 너 등신아 너 혼자 덤벼야 된다고 컴온 어떻게 할 건데 아 오시던가 빨리 야 이 등신아 봐봐 개시 사라지잖아 뒤늦게 알았던거야 지 친구가 죽었는지 진짜 깡딱으로 지금 덤비려고 한건데 가져가 저희 밑에 음식 많은데요 앉아서 쏴 하면 잘 죽일 수 있죠 근데 좀 짜증나서 그렇지 방향은 요리조리 바꾸니까 이게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가 있는데 속도하고 딱 떨어져야 돼요 온도가 낮으니까 가능은 한데 하루 지나면 온도도 개작달라고 굳이 저렇게 해서 쟤를 죽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거지 다음에 왔을 때도 결국 두 마리밖에 안 될거거든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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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 도대체 도대체 어 도대체 왜이렇게 춥냐 에어컨 잠깐 끄고 다 와간다 홍조림공장에 직원 그쪽 근처에 도만말 있잖아요 벨을 두 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음식이 많을 거 아니야 으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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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리 인데 쟤네들이 검은색 늑대보다 그 맷집이 세단 말이야 뒤지게 도망다니 저거 얘는 학살 학살되어도 한번 해가지고 싹다 쳐 죽여 놓으니까 그냥 학살 야 무한약은 넌 좋겠다 이제 우리방에 유일한 열혈팬이 너밖에 없잖아 개꿀 8년전에 있던 애들은 다 사라지고 너 혼자밖에 딱 20등에 딱 걸려가지고 20등에 딱 걸려가지고 밥 어디있지? 밥 찾으러 가야되 밥 찾고 올게 밥 가지고 가야겠다 벌써 곰이 리젠 되진 않았겠지 곰이 거의 한 50일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곰이 거의 한 50일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50일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30, 40일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한 지역에 있었을 때는 한 50일 맞는 것 같고요 다른 지역으로 계속 돌아다녀야 얘네들이 순환이 빨리 돌아서 10, 40일까지 10, 40일까지 10, 40일까지 10, 40일까지 여기서 만약 배터리 안나오면 진짜 좌절이다 차가 몇대인데 577칼로리 650L 577칼로리 있어서 upon 여기 밥없다 아 저건 밥인데 저거는 요리작 할 때 썼던 밥이라서 칼로리가 79칼로리 뭐 이런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번째 잡았던 곰을 아 세번째 잡았던 곰이 아마 이 근처일거야 여기에 밥이 있을거야 그러네 좀 구해야겠네 근데 하... 이 기계에 놓을 수 있을까 움직이기가 힘들다 해가 져가지고 돋보기를 쓸 수 없단 말이에요 해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돋보기를 쓸 수 없는 겁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 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구나 지금 맞바람이니까 집안에서는 보너스를 못 받고 여기 들어오면서 화살 두 발을 잃어버렸어 언젠간 찾게 되겠지 아따 바람바라 아따 바람바라 아따 바람바라 안되네 아... 잠시만요 그 빛이 됐어 너무 고소에요 안돼 안 돼 저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구워야 돼 나는 이거 살아나 foot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씨 안 되는데 일단 아낀다고 위에 올라가면 이제 탄 만들어야 되니까 석탄을 아껴야 되거든 활 내구도가 좀 심상치 않은데 46%.. 아 46%면 괜찮아요 아침입니다 이제 배터리를 구해야 돼 배터리가 저 많은 차 중에 없을 리가 없어 차만 열면대가 되는데 배터리가 없다고? 여기는 정소기지로 안 만들어 놨네 만들 수가 없는 게 여기 사슴이 한 마리밖에 없고 위에 한 마리 아래 한 마리 공도 좋아 아름다운 나드야 석탄 리젠 됐을 겁니다 아마 몇 개 됐을 거예요 다리 아씨 한 개도 안 돼 하 못öst 안 먹겠는데 너무 많은데? 이 정도는 가지고 가줘야 거기서 총알을 만들 수 있는 오로라가 오늘 바로 뜬다는 그것도 없고 제발 나와 나와 제발 그럼 또 블랙로까지 가야 돼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래공장 안해도 가 있단 말이야 배터리 오케이 바로 배터리 걸렸어 아 총알 만들어야죠 오케이 납이 몇 개지? 여섯 개 좋아요 15kg인데 이거를 이제 잘라서 납만 하면 얼마 안 되지 아 아 아 쥐풀 안 나오네 없어 수영차보다 트럭이나 SUV 같은데 있나 안 안 안에 있는 다 아 저 트럭인데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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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5kg 15kg 오 15kg 총알 총알 무진장 만들 수 있겠는걸 무진장 만들 수 있겠는걸 총알 무진장 만들 수 있겠는걸 아 아 그래서 못하겠던거야 미친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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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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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일단 올라가야 되니까요 오로라가 오늘 아 오로라는 필요가 없지 이거 만드는 데는 오로라가 필요 없죠 올라갔다 올게 무거운 것들 가자 오늘 바로 오로라가 딱 떠야 되는데 가자 그래서 칼소리를 할 수 있는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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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만드는 거야 다음엔 항상 올때마다 여기 귀찮아 딱 귀찮게 만들어 놨어요 흠 흠 흠 됐어 딱 오로라 뜨면 딱 됐는데 야야야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총알 만들겠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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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못해서 한 번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올라와야 돼 처음부터 으 으 으 으 으 여기서부터 올라왔지 않니? 내가 저기서부터 올라왔지 않니? 왜 이렇게 올라온거야? 총알 만들겠습니다 물 많이 돋네 탄피 좀 줄게요 총알도 좀 줄게요 불 피우고 총알이 열 두 발 잠깐 부족하겠는걸 리볼버 탄약을 0.01밖에 안들어가네 그러면 열 발 만들게요 탄피가 없지? 네 탄피가 없으니까 총알만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아.. 60발인데 60발 잠깐만 이러면 지금 3시간이지 18발 2시간 10발 오.. 저게 제 발을 필요하겠지만 확인해봐 1.2발 2.1발 2.3발 2.5발 2.5발 2.3발 2.3발 2.5발 2.5발 내구도가 20%밖에 안 돼 음식을 찾을 필요해 탐피가 없어가지고 불쌍 못 맞는 겁니다 내가 알기론 탄피가 11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발밖에 못 만들었어 불쌍 안당 내가 이걸 열한 발인데요 됐다 열한 발입니다. 총알은 스물한 발 그러면 총알을 서랍 같은데 넣어놓으면 됩니다 여기다 넣어 총알이 스물다섯 발이나 된단 말이야 이제 리볼버 빵빵 쏘면서 다닐 수 있어요 화약은 0.01밖에 안 쓴단 말이야 상대의 석탄 맞어 오로라가 뜰려나 오늘은 안 뜨려나 오늘은 안 뜨려나 폭풍 불면 안 뜨는 거예요 저거 안 뜨는 거야 안 뜨는 거 이왕 온 거 수리까지 다 하고 가는 게 좋지 3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뜬단 말이야 칼이 지금 좀 많이 달아서 칼하고 톱하고 둘 다 다닐 수 있어요 원래 이런데 오면 뽕을 뽑아야 됩니다 190일째 밤새 오늘은 뜨려나 오늘은 뜨려나 오늘은 뜨려나 물을 pour 물에 물을 숙소에 불릴 것 같아 물이 끓지면 물이 뺏어 물이 끓여 물이 끓여 물이 끓여 물이 끓여 한 번 여기서 왔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자면 되지 어? 아... 오늘도 아니야 오늘도 망했어 흐으... 으하하 아, 오늘도 망했다. 저기는 야외 판정이니까 여기로 가면 돼. 여기서 자면 되지. 누가봐도 야외인데. 이게 좋아, 여긴. 온 김에 이제 칼 수리하고 도끼 수리하는 건데. 아, 도끼란다. 칼 수리하고 도끼하고 이거 다 수리할 수 있는 건데. 아, 이건 자야겠네. 오늘은 뜰 것 같은데. 3일에 한 번은 뜯는데, 블랙인넷은. 오로라가 딱 떠야 되는데요. 오케이. 굿, 굿, 굿. 자, 고치러 왔습니다. 자, 여기 다 오면 죽는다. 살짝 다 오면 화상인데, 3초만 있어도 죽어. 자, 손돌끼 수리. 오케이. 세트업 수리. 나이프 수리. 오, 많은 거 얻어갑니다. 이제 화양만 좀... 파약도 거의 39발을 더 만들 수 있거든요 파약 한 개만 더 구하면 60발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아... 피로도가 지금 너무... 됐어 버티기 들어가고 총을 쓸 데가 왔구만 총을 열한 발 만들어 왔습니다 총알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총알은 저기다가 넣어 놓고 그 총알이 라이플 탄으로 만드느냐 리볼버 탄으로 만드느냐인데 라이플 안 나오니까 리볼버 탄을 한거지 저거 뭐야 오로라를 아직도 저러고 있네 오로라 되면 전원 색깔 되잖아 형광물 있지 미친 날씨 봐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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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도가 돌았다 온도가 돌았어 우리는 화약을 구해야되요. 우리의 수건이었던 총알을 만들었어요. 물은 사실 올라가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온도만 좀 채우면 될 것 같거든요. 아, 미친네. 온도 봐라. 바람이 안분다. 바람이 안분은 딱 좋은 날씨. 수분을 약간 채우고 깡통은 버려. 날씨는 딱 좋아. 아, 이럴줄 알았으면 초반에 화약 안 버리는건데. 저는 리볼브만 있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명총도 있단 말이에요. 조명탄이 또 적은것도 아니야. 한 6발인가? 몰랐어. 총알이 많이 넣었으면 스물일곱발에 위에 있는것 까지 합하면 몇발이지? 30발 넘겠는데? 이제 좀 리볼버 좀 맘대로 써도 됩니다. 이제 좀 리볼버 좀 맘대로 써도 됩니다. 한 39발 까지는 맘대로 써도 돼. 하나 더 꺼져 debit는가? 상乗기 조화하. 좌우하지 않아. 기계보게 RICHARD 리벌브 5렙이 되는 거야 신입자에서 리벌브 5렙 비행장에 화약통이 있을 수 있어 이제 마이크로 파이밍을 하는 겁니다 댐도 파이밍 하고요 댐에서 화약 나올 가능성도 있지 다 왔어 좀 버티면 돼 지금 191 리얼 스바이벌 예니님 4기보다 오래가니까 너무 좋아 목이 내 머리가 두꺼워 일단 수제 칼보다 일반 칼이 엄청나게 좋다는 걸 알았어 그런 면에서는 4기가 잘 죽은 거지 중간에 패치가 되어버린 바람에 칼을 못 구했거든 이게 또 낚시 5렙 찍어야 됩니다 기름통 3개 들고 가서 기름통 꽉 채우는 거야 그거는 님가 가고 이제 개그 소위에 부족해서 11발 내가 전에 딱 썼던 11발 그대로 가지고 오고있어 낚시 미션은 아직이다 낚시 지금 2렙일걸? 시체 5 요리 5 브로 2렙 라이프 무기 넣고 활소기 5 수선 4렙 수선이 진짜 제일 빡세구나 리벌버 조금 있으면 4렙이네 격투효과 10% 향수 격투 밖에 없어서 탄약 구성 재료 획득 확률 60% 탄약도 올려야되네 아 리볼버는 제가 초반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초기 2차 소용무기 책자인가? 그거 읽으면 이제 리볼버 올라가든가 돋보기 쓸 수 있지 날이 맑은데도 이렇게 춥단 말이야 오우 야야 다 왔어요 물 만들어 빨리 물 만들어 햇도 있을 때 물 만들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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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5렙의 힘을 보여다오 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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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엉도, 엉도, 됐어 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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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도,isi 헉이 할게 다 Bath 빌리터 천이 열두개라 붕대를 만들어야죠 붕대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 또 만들어야 되는게 5개 5개 다 만들었고 저장나무 다 만들었고 붕대가 몇개야? 8개 10개 붕대 하나 더 만들어 5개 됐어 됐어 아주 좋아 저장나무 4시간 5개 2개 1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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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벼운거 봐라 39.82 quote t t t t t t t t t 하아.... 요리 레벨 4라면 뭐 끝난 건데 식중도 걸리겠지 자 올라가자 가즈아 오 좋아좋아 오 아주 여유있어 도착 어 물 먹고 집에가면 밥이 있으니까 턱도 안 들고 다녀도 되지 활새로 만들고 무기가 이제 종류가 세 개가 됐어요 내가 최대한 다이나믹 하는데 얘가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꺼져 니엘타이 상대가 지금 시간이 없어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고마워 그냥 뷰블비를 에어 손을 못 보게 되요 슬슬 이제 천도 좀 모아야 돼요 마이크로 파이밍을 또 해야 되는 거지 아 그만 좀 오르라 미친 것들아 아 돋보기는 상관없어 내구도가 뭐 1%든 12%든 20%든 근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기분 좋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뭐 예를 들어 돋보기가 뭐 28% 나왔다 이러면 그냥 계속 떠도 되는데 82% 나왔다 이러면 돋보기 바꾸지 왜냐면 그 노란색 글씨가 싫어가지고 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냄미도 수리했었어요 냄미도 안달거든 근데 뭔가 좀 그렇잖아 기분이 방풍랜턴도 마찬가지예요 내구도 안단단 말이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방풍랜턴도 막 어차피 뭐 고철이야 뭐 널려 있는 거니까 봤어 자스민은 없어 자스민은 없어 어른 개 어른 개 가자 경따라 옛날에 패치전에는 돌멩이가 엄청 무거웠단 말이에요 경따라 경따라 삼늑대가 다 살아났나봐 오늘은 그래도 곰 곰 한마리에 무스 한마리 잡았네 근데 이런 날은 또 사냥하기가 좀 애매하잖아 이 정도 가시거리를 확보하면 사냥은 뭐 할 수 있겠는데 온도때문에 사냥을 못하지 총알 넣었다 밥 밥 없네 밥은 구우면 돼 밥은 구우면 돼 더 많이 구우면 돼 리벌버 총알 여섯발 들어 있네 들어 있네요 그럼 총 몇발이야 이거 잠깐만 리벌버가 이러면 열일곱발에 열한발 있고 열다섯발 뭐야 이거 존나 많네 스물다섯발 스물여섯발 헐 네 존나게 많네요 폭탄도 많고 다 폭탄이야 여기다 또 기름 왕창 넣을 수 있고요 왜 도끼로 수확을 하고 하지 않냐 토끼 가죽이 얼마였구나 토끼를 좀 잡아야겠어 hopes 밥도 해야 돼 할 거 되게 많네 날씨가 안 좋아 안 좋아 몇발 깜짝이야 뭐 이거 더 죽음 어떻게 아 바람이 왜 일로 불어 아 아 막을 수 있겠다 이거 사선으로 와서 막을 수 있어요 자 우뚝 샀어요 단 하나에 충분히 다 굽고도 남지 바람이 멈췄고 자작나무 껍질 차를 좀 만들어 줍니다 자작나무 껍질 차를 좀 만들어 줍니다 자작나무 껍질 차를 좀 더 무거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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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아주 안정적이야 자리에 좀 해야해 아냐, 너 이게 아니잖아 27분이면 0.5씩 두 개 만들어 됐어 보기가 많아요 버려 유기한다 3 묵고 개 꿀잠 뭐 이거 193일 째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오 쇠 활을 만들어야 겠어 쇠 활을 만들려면 공나무 종이더미가 여기 왜있지? 됐어 아 이거 왜 가려가지고 야 인마 생존용 활을 새걸로 만들겠습니다 안 보이도 우리집이면 찾지 됐어요 중고알은 다 여기다가 44% 좋은 도구가 나가지고 냄비를 좀 수리하겠습니다 원래 이러고 하는거에요 냄비 냄비 100% 기분 좋잖아 그리고 이것도 100% 내가 수리한거거든 냄비도 100% 얼마나 좋아 이거 쇠질에는 이제 둬도 될 것 같은데 네 둬도 되고 이거 둬도 되고 쇠질에는 좀 잘 보이게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나이프가 전부 다 100%에요 쓸 일이 없어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도끼도 100%일걸 얘네들 이제 다 이제 또 고쳐야될 때입니다 아니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 딱 돼야 이쁜데 여기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 사냥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아 7.6리타는 좀 너무했다 놔두고 가자 하나 둘 셋 3.5리타만들고 가 날씨가 좋네 지금 필요한건 토끼가죽과 사슴가죽 여기는 가죽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라리 망철에 좀 어 전소기질을 하나 만들어 놔야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도둑이 이쁜다 도둑이 wherever 도둑이 정사하게 정사하게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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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아악! 하아... 토끼가 되게... 빨리빨리... 이렇게 잘 짜놈? 개가 저기 한 마리 있네 하아... 하아... 내 길을 막지 마시오 난 그저 지나가는 행인일 뿐이에요 아! 아, 이 새끼 운 좋은 줄 알아 사슴이 한 마리 있을텐데 아... 그러네... 지금... 장작이... 장작을 안 들고 갔네? 어쩐지 너무 가볍더라 사슴이 없어 사슴이 없어 아... 사슴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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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놈 봐라 형님, 이런 걸 써야겠어 아니, 저쪽? 존만한 거지 자, 쌤 우이씨, 무서워 자, 불 피웁니다 흠흠 자전거기 많이 나왔어요 오우, 11키로 야야 이걸 왜 또 아, 10키로 1시간 3분 1시간 3분 1시간 3분 다 완벽해 오케이 아, 난 오, 나아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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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진짜... 이 새끼는 한 hilarious 나의 소리가 가득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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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을 벗어날 수는 없어 날씨가 갑자기 어떤식으로 변해가지고 해살뿌러지면 다시 만들면 되지 내 손을 벗어내려고 내 손을 벗어내려고 와...버스 절체온 이럴 때가 절대 안한단 말이야 토끼집으로 가자 사냥꾼의 오두막으로 갈리는데 좀 애매하다 맵은 아무리 맵을 다 외웠다고 해도 이런 날씨에서는 솔직히 감이지 감 감으로 가야 돼 그 자리가 그 자리 같고 뭐 앞도 안 보이는데 나무의 위치 배열 이런 것들 다 외우는 사람 세상에 없잖아 외우는 사람 세상에 없잖아 여기가 토끼집이 맞나? 오우 나 오우 나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오우 쉣 이쪽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이쪽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오우 왜 이게 나오지 여긴 어디 오우 마이 갓 길을 잃었어 찾아왔어 여기가 토끼집으로 피한다 여긴 집이 두채밖에 없잖아 이쪽은 사양꾼의 오두막하고 토끼집 사양꾼의 오두막하고 토끼집 익은 차이는 동굴 없어 오우 다 왔는데 뭐 여기 앞에 저기 보일락말락 하겠지 오우 여기 토끼집이 있네요 여기서 피시난다 오우 좋았어 내장만 존나 많아 오우 두개 한 마리 더 오우 두개 한 마리 더 오우 좋았어 내장도 여기다 말리고 내장도 여기다 말리고 애매하네요 시간이 애매하네요 시간이 완벽 일찍 유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무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열 시간 10시간 아 10시간 아 주님 194일 째 200일이 얼마 안 남았어 일단 토목장 쪽에 곰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리젠됐을려나 모르겠는데 리젠되면 대박이지 육포를 못 만드는게 육포를 만들면 또 난이도가 쉬워져서 안 돼 ... ... ... ... ... ... 어 없냐? 없냐? 어마이갓 내가 지난번에 다 초타를 시켜가지고 흐뭇장에 곰이 없네 내가 고기를 여기다 다 입다시니만큼 놔뒀단 말이야 초몽장 곰이 리젠되려면 또 다른 맵을 갔다 와야 됩니다 흐뭇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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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춥게는 기지게 추워서 저거 토끼인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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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제가 맞추기 힘든데 흐뭇장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흐뭇장 도끼 가죽이 무엇이냐 도끼 가죽이 몇 개냐 도끼 가죽이 하나 부러졌고 도끼는 돌로 잡아야 재미있는데 건조시킨 내장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 도끼 가죽을 다 어디에 놓으냐면 사냥꾼의 오두막에다가 놓습니다 아 사냥꾼이 도끼가 도끼 가죽이 도끼 가죽이 도끼 가죽이 밤에도 돌이 있으면 돌죽고 이 게임은 최대한 많은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요소요소에 다 배치를 해야되요 어디서 쳐발릴지 모르거든 한 사슴이... 없어 돌 찾아야 돼... 돌이다 어? 사슴이잖아 둘 그럼 세 마리가 되는 건데 사슴 떴습니다 토끼 두 마리 사슴 둘 사슴이 암놈이라도 좀 짱나네 아우 쉣 이거 이거 살짝 빗나가냐 너 멀리는 못 갔을 거야 멀리 가자노 멀리 이빨 코 뭐 그만 좀 내가 밑에 있고, 쟤가 위에 있다 내가 밑에 있고, 쟤가 위에 있다 으쌰 됐고, 나머지 한놈 어딜 도망갔어 빨리, 빨리 쟤가 위에다 비행기 음메 정말 좋네 으악! 아, 불 튀는 데 이것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빨리요 빨리 필요한 것만 갖고 와요 KB돈이라든지, 정말요 그 부분은 안개 때문에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이 뼈야! 아, 왜 이걸 또... 아, 진짜 바보 아님. 이걸 왜 또 쳐먹어, 이거를? 아, 그럼 이거 끊다가 게작살라고 한 건데. 저의 힘이 없을 것이다. 저의 힘이 없을 것이다. 저의 힘이 없을 것이다. 와우 이건 진짜 멋있었다 토끼가 막 그냥 제작살 나놓은구만 원래 토끼가 3마리 있던 곳인데 지금 2마리로 줄은거야 물 만들어야 되네 물이 없어요 피로도 말아야 돼 가자마자 뻗는다 해지 인력이니까 차라리 잘 됐어 하자 오 오 오 나 오 오 오 어 오 아 이건 내일 파야 되요. 왜냐면 지금 너무 피로도가 장난아니에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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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 피로도가 쩔어가지고 예구까지 다 가져갈 수가 없어 피로도가 높아지면 조준이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상하게 되죠 이게 여기서 저체온까지 오면 바르르르 떨린단 말이야 그나마 피로상태가 떨어질 때가 그나마 낫죠 피곤하면 덜 떨지 완전히 안 떨지는 않지만 거의 안정적인 상황이 되죠 피로가 꽉 차 있어도 만약 온도가 다 떨어지면 피로도는 바르르르 떨리고 진짜 안 맞는다 그게 제일 안 맞는거고 피로도는 바로 당기면 돼 왜냐면 이게 흔들리는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게 좀 느려가지고 그냥 대충 계산하고 그냥 바로 탁 땡겨야지 그냥 대충 계산하고 그냥 바로 탁 땡겨야지 여기를 또 아직스로 만들어야 돼요 탈수랑 배고픔은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이게 피 빠지는게 추위 1위 그 다음에 2위가 물 3위가 피로도 4위가 이제 배고픔이지 추위에 이제 물 없고 피로도 3스텍 걸리면 진짜 피 떨어지는게 눈에 보여가지고 그치 온도를 가장 신경써야 됩니다 온도가 진짜 빨리 떨어지고 그 온도는 계속 떨어지다 보면 저체온이란거 걸려가지고 저체온도 굉장히 고통스럽지 일단 저체온에 걸려버리면 24시간 동안 뭐냐 상온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 만약에 23시간을 상온에서 있었는데 1시간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리셋해서 24시간은 또 있어야 되니까 먹을 것도 좀 필요하고 항상 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토끼하고 사슴 사슴 여기다 두면 되지 오우 3마리 잡았다 토끼는 엄청많이 잡긴 했네 어... 내장은 여기 어... 지금 너무 열심히 어옷..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이 일단 치료는 됐어, 식중독은 단 식중독이 안좋은건 고쳐줘도 피가 안차 그래서 이자작 되나? 이자작 되네 이자작으로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보내기 좋았어, 여기서 또 이자작이 힘을 발휘하죠 거의 풀빛 찰꺼야 오케이, 땡큐 굿 안 먹어, 안 먹어, 이런거 안 먹어 토끼가 아주 머리 다 괜찮고요 고기 분배 좀 하겠습니다 고기 분배 좀 하겠습니다 버리면 되겠네 굽이나 봐야 돼, 이제 고기 분배 물도 없어 아, 어제 잡아놨던 사슴 아, 어제 잡아놨던 사슴 아 어, 사슴이잖아 어제 잡아놨던 사슴하고 얘하고 같이 잡으면 되겠네 어, 사슴이잖아 이자 예시 너무... 좋아.. 아유 씨 살짝 긴장 같습니다 야 여뮤, 왜 지금 도망가죠 ㄱㄱ 원바운드 야 화살이 부러졌어 얘 어디갔냐 얘 어디갔지? 저기 있으면 캐기가 좀 어렵잖아요 밑으로 데리고 와야되요 짱나게 됐네 불을 못핀단 말이에요 여기는 빨리빨리 퇴각 빨리빨리 퇴각 이러면 이제 활이 떨리는거지 이렇게 이게 제일 무서운거지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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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날씨가 이래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따뜻하면 거기서 이제 막 박테리아 뭐 이런것이 자라면서 막 내 몸만 그냥 다 망가지는거지 그냥 왔어요 왔어 어... 그리고 왔고 토끼가죽이 오히려 본질이 지금 토끼가죽이 별로 없어요 내장마랑 내장 따아... 화살이 두개나 부러졌어 거기다 옷도 내복은 항상 저래요 온들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하나 없으면 좀 그렇고 나머지는 뭐 바지 좀 아장나고 모자 좀 터지고 날씨가 좋아질 힘이 없어요 하루에 얘를 4키로씩 먹여줘야 되는데 제발 있어라 삼사슴아 삼사슴아 내가 여기서 삼사슴 본 지가 오래된 거 같다 제발 삼사슴아 수컷 한마리 안컷 두마리 쓰면 대박이지 깜짝이야 다 마드, 빠드 어, 없어용아 에드벌룬 10개 고맙다 땡큐 그러고 보니까 내가 별풍선하고 뭐 얼마 많이 받진 않았지만 별풍선하고 에드벌룬하고 구독자 뭐 이런거 수익 한번도 환전을 받은 적이 없네 별풍선 환전하려니까 뭐 통장 사본 넣고 뭐 하라고 막 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안하고 있거든 근데 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는거야 아니 그게 뭐 많이 받았으면 한달에 한 번씩 받고 하지 저것도 못 받았는데 뭐 저것도 못 받았는데 뭐 저 끝에 3,4등이 제발 이길 잃어버린다 환전하는 방법 모르는게 아니라 거기 기입하는 그런 것들 귀찮아서 그래 그래서 그걸 아프리카 운영자가 어떻게 하는지 몇 번이나 가르쳐줬는데 그 일단 아프리카 운영자하고 얘기한게 카톡이 있으니까 나중에 따라해보려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2만개 3만개 3만개 오늘의 목표치 3만개 2만개 적어놓은 거 보니까 저게 되나? 10분에 되더라 한 2시간 보고 있으니까 되던데? 와.. 저게 뭐야? 식사권으로 만원 만개 한번 때리니까 식사권... 식사권이 그러면 식권인가? 식권이 그러면 100만원... 아니구나 나 신기하더라구 근데 밥값을 왜 손사람이 또 내야 돼? 이상하잖아 아 시바 손사람 밥값을 상대방이 내야 되는거 아니? 아프간 옛날에도 그랬어 만약에 뭐 고종 100명만 있으면 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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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뭐 1,2억이 아니라 4,5억 넘치싶은데? 도망을 가 존만한 난 호수의 주인으로서 여기를 수호할 딱 그 의무가 있어 나대지 마라 정신이 곰 찾고 있다 화약 없어요? 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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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이런거 안 먹어요 어? 아니 미친... 나 어디에 세이브 돼있지? 오 마이 갓 뭐였어 그린지 봐야 돼 아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네요 들어보니까 지금 11시 38분이야 이건 저주지 너 11시에 끝내고 이제 자고 이제 와이프 데려다줘야 되는데 너 지금 뭐하는 것이냐 이게 저주예요 지금 키보드에 지금 11시 38분이라고 적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량 정품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총알을 만들었으니까요